랄라아 잠깐 이러한elve연 우리 집에 찾았죠 오! 좀 더 이상해요 이따가 있어요 이따가 있어요 아이고 와아아 바악 아이고 오늘은 2021년 처음에 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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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でも梅雨明けましたって言ってないかもしかしたらまだ開けてないかもめっちゃ晴れてるし 33度 そんなにあるんだ? 行ってきます! なんかね、ご飯屋さん前回行った時にめちゃめちゃ混んできてて でもそれも11時ぐらいに行ったら全然並ばなくて食べれたから 今日は妄想しまーす めったいこれ уляさましだ 3分間で同じルールも待ってたら食べてる 5分間で店員さんが食べてる 5分間で大きく食べる 3分間で店員さんへ 3分間で店員さんにも寝てたら 3分間で店員さんの店員さんにも寝てます 3分間に入ってます 좋았다. 포탄노 프라이 포탄노 프라이 포탄노 프라이 포탄노 프라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제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에 왔어요 먼저, 아저씨와 함께 먹을게요 안녕히계신다 짠 일자리를 돌아가자 여기에서 나는 엠학을 땡큐 왔어 아니 sure 건강에 선에 손을 어떻게 보장을 것 같은데 우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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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마지막으로 너무 좋고 스파이크 이거 왜 맛있어? 강아지 이런 얘긴 해요 더위기 全部小分けがこんな感じでフライパンの場合は水気がなくなるまで電子レンジは800Wで5分間ご飯の頃になるかな 今から海に入り行くよ ここ大丈夫? もうちょい焼いてる 雑すぎる すんがいいや 熱い めっちゃ持ってかれる 熱い 冷たい お疲れ様でした お疲れ様でした お疲れ様でした